소개해 드릴 첫 번째 인물은 프로야구 감독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끈 히만이라는 외국인인데요. 이 히만 감독이 독특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정규 시즌 막바지에 나는 내년에 감독 재계약 안 한다. 미리 선포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올해까지만 하고 미국으로 되돌아가겠다.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참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새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거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든데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감독을 그만두겠다고 올해까지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한국 시리즈가 열렸는데 놀랍게 이 감독이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보통 우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연봉이 껑충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흔들림 없이 딱 한국 시리즈 끝나니까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프로야구 37년 사상 우승팀 감독이 바뀐 게 이분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이런저런 기사를 뒤져보니까 이 힐만 감독의 이런 과감한 결단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뚜렷한 자기만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임 결정의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직업 이런 순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뚜렷한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있다가 보니까 우승해 가지고 연봉을 더 준다든지 우승 못해서 연봉이 깎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뭘 결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딱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제가 보기에 멋지게 보였는데요. 그 힐만 감독을 인터뷰했던 기자가 그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 목사님을 모신 자리 같았다.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그 뚜렷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다면 삶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삶의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뚜렷한 삶의 그 힐만 감독이 보여주는 것처럼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1순위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든 생각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이제 지난 2학기 내내 살펴봤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다음 주 마지막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저보고 다니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라 그러면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여러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는 정리가 이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 8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요동하지 않는 또 사명을 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